K3 리그 1위 팀인 화주시민축구단 오늘은 K3 리그 1위 팀인 화주시민축구단하고 TNTFC에서 연습경기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TNTFC의 상대는 한국 3부 리그 1위 팀인 화주시민축구단 비록 연습경기이지만 TNTFC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요즘 K3 리그 수준이 엄청 높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엉덩이 보다 진짜 정말 놀라운 거 같아요. 아 대학교에서도 K3 한 번에 가기 어려워요. 한 번에 간다고 해도 그래도 진짜 잘 간 거예요. 비 왔기 때문에 저런 엉덩이 물고 있는 부분들 다 생각하고 패스하고 생각하고 플레이해야 돼. 공격할 때 다이아몬드 받는 거. 연습한 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얼 안 타게 돼. 자, 연습. 집중해. K3 리그 1위 팀하고 하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는 40분 3쿼터로 뛰었고 저는 2쿼터 20분부터 경기를 뛰었습니다. 경기는 40분 3쿼터로 뛰었고 저는 2쿼터 20분부터 경기를 뛰었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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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기장 내에서 너무 소리가 없어. 서로야 더 말하고 더 해야 돼. 특히 비 올 때 주변의 소리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살아서 액션을 가져줘야지. 이해돼? 말들을 안 하니까 지금 조금 조금씩 서로 팀 쪽으로 위치 잡고 있는 게 조금 느린 거야. 말들을 좀 하면 미리미리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데 지금 뭔가 반응하게 조금씩 늦는 거지. 네! 20분 동안 또 확실히 해보자고. 정진 왼쪽 백, 기빈이 왼쪽 주는 수비, 준혁이 오른쪽 주는 수비, 민섭이 오른쪽 백. 오케이? 네. 네. 많이 봐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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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만 이제 돼, 그거 좀 더 살려갖고 해보자고, 알았지? 오케이 해보자, 맞춰봐, 맞춰봐 해보자, 뒤에서 말 더 해줘야 돼 포도도 몰라, 위에는, 알았지? 해보자, 야 꿈을 펼쳐 가자, 가자! 아, 민섭이 있구나, 미안! 가자! 김현아, 뛰다! 야! 밀어, 밀어! 나와, 나와! 야! 돈다, 돈다, 돈다! 돈다, 헤이! 헤이! 야, 야! 돈다, 돈다, 돈다! 헤이! 헤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좋아, 마무리해줘, 마무리해줘! 좋아, 좋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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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비 까비 고아 또 움직의 고 아 아 아 아 아 가위리! 가위리! 아 까리까리 압박이다 압박이다 가위리! 가위리! 미스미 타카 미스미 타카를 고장 미스미 타카 미스미 타카 가위리! 사이드로 가! 사이드로! 사이드로! 사이드박아! 사이드! 사이드박아! 에디서 뒤에! 에이! 화이트킥! 에이! 받아줘! 세컨볼! 아 이거 나오면 안돼! 으응! 에이! 깔아!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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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흡 여기까지 인지 알겠습니다. 다이! 다이기로! 아이았! 다이! 다이 atenção! 다이 슬업! 며칠길 Strust 막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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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td 아멘 때리로 때리로 하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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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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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일찍 끝난 거예요? 8분 일찍.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또 느꼈을 거야. 2대0? 2대0 맞아? 오케이.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단! 0이야. 0.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도 찬스는 있었다고. 결국 골 넣어야 이기잖아. 그치? 축구가 골 넣어야 이겨.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 다 똑같이 있었다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K3리그 1위 팀하고 이렇게 경기를 해봤는데 경기 저에 대한 평가 좀 해드릴 수 있나요? 그래도 수비로 포지션을 변경을 해서 뛴 거였잖아요. 그쵸. 일단 상당히 수비적인 부분이나 공격적인 부분이 그래도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운동장 안에서 빨리 환경을 잇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물이 고여있는 부분과 물이 안 고여있는 부분들도 다 판단을 해가면서 플레이를 좀 더 영리하게 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았었고 아까 저희 코칭 스탭끼리도 얘기했는데 오늘 제일 잘한다. 세컨 2쿼터 3쿼터 때 딱 저희 평은 하나였어요. 그중에 제일 낫다. 진짜로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그 경기장 안에서 팀의 환경에 따라서 빨리 그 팀에 적응하는 것 그 팀의 감독이나 코칭 스탭들이 원하는 축구를 빨리 이해하고 빨리 젖어들어서 그 플레이를 시행하는 능력 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정말 좋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수준 높은 팀들하고 경기가 오랜만이어서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정신 바짝 사리고 하니까 쉴 수 없이 한 게 가장 저는 만족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 내일모레 출국하는데 너무 좋은 일을 위해서 QNT 팀에 너무 감사하고 가분한 칭찬을 받고 기둥이 있었는데 스페인 내일모레 출국하는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